클레이튼이 만족스러운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블록을 생성하고 전파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록 생성 사이클을 보도록 하죠. 클레이튼의 블록 생성 주기를 라운드라고 하는데 각 라운드는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끝나는 즉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블록 생성 간격은 약 1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한자와 위원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보겠습니다. 각 라운드에서 블록을 생성할 제한자를 무작위이지만 결정적으로 거버넌스 카운실 노드들 중 하나를 뽑게 됩니다. 이 거버넌스 카운실은 코어세들의 집합 즉 합의 노드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각각의 동그라미들이 다 합의 노드들인데 그 중 파란 색깔이 현재 라운드의 제한자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당 라운드의 위원회로 다른 합의 노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핑크 색깔이 지금 위원회로 뽑힌 밸리데이터 노드들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각각의 합의 노드가 가장 최근에 블록 헤더에서 파생된 난수를 사용하여 자기가 이 라운드에 선택되었는지를 증명하게 되는 암호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블록 제한과 검증을 보겠습니다. 이 합의 노드가 제한자로서 선택이 되면 이 파란색이 제한자로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자신이 그 라운드에서 제한자로 뽑힌 증거를 다른 합의 노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어떤 증거를 되냐면 제한자의 공개키를 통해 입증 가능한 암호 증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라운드의 위원회로 뽑힌 합의 노드 그룹은 제한자에게 자기들이 왜 위원회 멤버로 뽑혔는지 마찬가지로 증거와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서로 누가 제한자고 위원회인지 파악이 되면 제한자가 트랜잭션 풀에서 트랜잭션들을 선택하고 정렬해서 블록을 만들게 돼요. 그 후에 위원회와 합의를 하고 새로 생성된 블록에 동의하며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블록 전파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한된 블록은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 위원회 멤버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죠.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블록이 모든 합의 노드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합의 라운드는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록시 노드를 통해 엔드포인트 노드들에게 블록을 전파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제한자와 위원회가 선택이 되고 블록 생성에 합의하며 전파하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